미질란드의 미질란드 미질란드의 미질란드 미질란드의 미질란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길거리에 카메라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길거리에서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며칠 전에 여러분들도 들으셨다시피 전 세계에서 최초로 미질란드가 코로나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완전 창궐했을 때 제가 올렸던 영상들이 있어요 미질란드도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처럼 국가 봉쇄 상태에 들어갔었고 그 봉쇄를 한 7주 동안 유지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도심 완전 한가운데로 들어온게 아니라서 아직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좀 더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질란드는 원래 국가 봉쇄 상태였을 때 경보 단계가 4단계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밤을 기점으로 레벨 1으로 내려갔어요 경보 단계 1단계로 그래서 지금 국경만 닫혀 있고 사실 아무도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이제 대규모 모임도 허용을 하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에 원래 걸려있었던 한 명도 다 낫게 됐고 이제 알려진 확진 케이스는 없대요 자 이제부터 도심 한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동인구가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많은 버스와 차들이 다니고 있죠 지금 시간이 아침 10시에요 사실 그래서 뭐 출근을 할 사람들은 이미 다 했고 뭐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집에 있을 거고 해서 인도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아직 많이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봉쇄 상태에 있었을 때보다는 거의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원래 학교들도 다 문을 닫고 상담들도 다 문을 닫고 있는데 제 뒤에 지나간 학생 보이시는 것처럼 학교들도 다시 열었고 원래 테이크어웨이만 가능하던 이런 여러 식당들도 다 원래대로 완전히 돌아왔어요 그래서 모두들 인원수에 상관없이 식당, 카페에 다 갈 수 있고 학생들도 다시 등교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필수 산업? 그런 게 아니었던 옷 가게들도 다 문을 연 상태고 은행 업무도 많이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은행도 다시 열고 다시 모든 뱅킹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도심 한 가운데 들어왔는데 보시다시피 차도 많고 사람들도 많은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 들고 밖에 나온 이유는 친구랑 만나서 브런치를 먹기로 했어요 지금 약속 정수에 왔는데 친구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뭔가 뉴질랜드에 와서 느낀 건 한국에서는 약간 브런치 파스타 이러면 그게 양식 느낌 있잖아요 뭔가 팬시하고 좀 느낌 내고 싶을 때 먹는 그런 약간은 가격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뭔가 돈 없을 때 먹는 게 파스타고 브런치도 들어가는 거 보니까 막 아보카도 뭐 연어 그냥 빵 몇 조가리 구운 거 베이컨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들어가는 재료만 보면 집에서 해 먹기도 너무 저렴하고 좋은 그런 메뉴더라고요 물론 브런치를 먹는 데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그 만나는 장소 뭐 이런 가격들이 다 들어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구를 만나는 즐거운 날인과 동시에 처음 가보는 맛집이어서 한번 카메라를 들고 나온 거예요 친구가 오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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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진짜 큰 일이야 와.. 이 건물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홀리, 어떻게 생각하는 이 건물이? It's very interesting and very busy Oh my gosh 자, 지금까지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한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주변에 계속 사람들과 차가 엄청 많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튼 코로나가 끝난 건 정말 다행이고 되게 저희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되게 럭키한 일이지만 다들 끝까지 조심해서 다시 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